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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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허허허허 불닭불닭 불닭불닭 잡았어? 아니 날라갔어? 어 어? 날라갔어요 빨리 설치해놓고 잡으러 다이자 와 이런 데서 자는구나 아 차 타고 진짜 나가고 싶다 조용 조용 아 아 으 비춰야 돼 두 손으로 써야 되는데 한 손으로 써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으 아 안된다 형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세워봐 세워봐 세워봐. 힘감님! 니가 왜 고장하지? 나 봉숭이를 갖고 왔어야 했어. 가봤어? 응. 야, 나뭇가지 잡았어? 이거. 병만이 형 얘기 들어보니까 사냥하러 막 뿔닭 잡으러 돌아다녀서 너무 힘이 빠져서 손이 떨려서. 힘을 못 쏠 정도로 막 손이 떨렸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위기가 다시 한 번 닥치면 안 되는데. 안 됐어? 안 됐어? 안 됐어? 야, 밟고 가자. 야, 왜? 야, 왜? 야, 왜? 야, 왜? 식구들이 이거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그래서... 배우, 배우 저기 호스윙을 한 3번 했다, 내가. 빼줄게, 빼줄게. 어? 아우, 자가 갖고 올걸. 사극의 한 장면이었어. 이것도 새야? 잡을 것 같은데 느낌이? 이렇게 꿀잘 잡을 것 같으면 이걸 내려놓을까? 차량이 많이 다리면 안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, 우리 거리를 좀 붙게. 어디 가요? 이렇게 우르르 움직이면 매민해가지고요. 다 막 날라가요. 야! 야, 그거 내려놓자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가만히 있어봐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조금만, 조금만. 네. 알겠습니다. 윤석은 유명한 장 immedi지 이상은. 깨 educational 일하러, 깨출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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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